사인다! 왜 내 앞에 나타난 건가요? 왜요? 안견 금강산도 논문 저희가 못 사 봐 500년 만에 나타난 안견 진품이야 작품 한번 만들어 봐 서지은 선생에게 묻겠습니다 한 점 의욕도 없이 안견의 진작이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안견 그림이랑 시대가 안 맞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공 바꿔 좋은 말로 할 때 이 바다에서 얼씬도 못하게 꽉꽉 밟아질 테니까 전공 바꿔 좋은 말로 할 때 금강산도 설마 안견의 금강산도 시에스타디르나? 시에스타디르나 시에스타디르나 설마 안견? 이게 안견의 금강산도 얘기면 여기에 금강산도 진품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안견 금강산도 얘기가 초반부터 바로 나와 헌원장에 안견 금강산도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시에스타디르나 확신! 어디를 가시려구요? 안견 선생님 그림이 떠지 않느냐 내 눈으로 꼭 봐야겠다 으아아아아아악 그 자림이 무엇이냐 이리 주십시오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남의 집 담장을 몰래 넘어온 저자가 할 수는 아닌 듯한데 내 이름 겸이다 이겸 사임당입니다 금강산만큼은 꼭 갈 것입니다 나와 혼이 난 다음에 함께 가자 당사자가 혼설을 가지고 오는 법도도 있소이까 어쩌면 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래도 같을까요 한쪽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또 한쪽에서 기묘축객을 보도다 우리 백성들 하늘의 도리마저 다 잃었구나 기묘축객이라니 어디서 가니 내가 그린 그림이야 사임당 아기씨가 아기씨가 운병사에 올라가셨어요 살아있는 자가 있다 이 댕기의 주인을 찾아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임당은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전학에서 은밀히 내리신 씨가 어찌 허망하게 세워나갔던 말인가 씨를 받은 자들 한중 없이 쳐다르고 회수해봐 저 혼사를 치르면 의성군도 위험해집니까 목숨까지도 잘생! 저 양반이 조선 최고 미남이래잖아 얼굴이 잘생겨는 검은고잘탕 임금님의 총애까지 한 몸에 가면 좋지니 조선 예약의 중심에 어떤 말이 어울리겠소이까 비익당 비익당으로 하겠습니다 비익당은 두 개의 눈 두 개의 날개가 합쳐져야 날 수 있다는 비익조처럼 재주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그 뜻을 펼칠 길이 없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20년 전 이 집을 떠났던 물건이 왜 여기 돌아 있느냔 말이다 신진사 때 여식은 덕수 의이시 안하게 되어 아이를 줄일이 몇 식이나 낳았다더라 왜 아직 인정을 못하는 게야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야 여긴 우리 집인데 뭐 보증선 게 잘못돼서 급전이 필요하다던가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훔친 것이냐 어느 아낙한테 산 것입니다 형 엄마?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오 어찌 단 한 마디 변명조차 없이 다른 일 안 알게 할 수 있단 말이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 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그대로 여기 사랑이 아니라면 아직은 덜 익은 과실이네 다 익으면 다 익으면 제가 따서 올려놓겠습니다 무능한 남편의 똑똑한 아들이라 어머니 가늠이 됐소 여우잡이에 쓸 미끼인지 호랑이 사냥에 쓸 미끼인지 그러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니가 붓을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야 웃었어 다 해보고 웃어줬어 은평 시제를 은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은평사 내가 그린 그림이야 한 장도 그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한 장도 그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싸게 오르기 전 가차없이 쳐줄 것이오 어찌 한 사람에게서 이리 다채로운 화풍들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덕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보지 않겠소 경연이란 어떻게든 붙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뭐하는 거야 그지 도령의 그지의 보통 악덕도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 안 보내주신다 하시는 겁니까 예비가 널 직접 가르칠 것이야 종이 만드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을 것입니다 묵포도를 그린 시시부연이오? 어찌하면 어머니처럼 잘 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우수씨요 설사 우리 가는 길이 영원히 만나지지 않는 평행선이라고 해도 평생을 나란히 가겠단 말이오 어찌 용이의 연약한 여자의 목숨을 원했단 말입니까 부디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어서서 다시 모둘 날은 노래가 그리워 흐트러진 꽃이 흩어지는 영웅이 왜 뇌 앞에 나타날 건가요? 왜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